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브영 세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써보신 분들 어때요? 써보면 진짜 쫀쫀하게 붙어요. 몰랑이 분들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써보세요. 아직까지 안 써봤다?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사보세요. 저 정말 잘 씁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좋아요. 그 피부가 쫙쫙쫙쫙 엄청 잘 먹어요. 제가 선크림 3대장도 영업해도 될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브영 세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도요 지난번에 광고 보고 구매한 영상들 유튜버 분들이 추천한 제품들 궁금해서 사봤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진짜 잘 썼는가? 그리고 최근 구매한 신상 제품들까지도 제가 구매해서 써보고 리뷰해봤으니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올령 세일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 보고 알잘딱갈센하게 구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3월 올령 쓸 때 제가 광고 보고 구매한 제품들 3월 올령 쓸 때 이후로 진짜 쭉 잘 쓴 제품들 아니면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요 라고 하는 제품들까지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모델링 팩이에요. 제가 모델링 팩 이것저것 구매해봤는데요. 그중에서 뭐가 좋았어요? 메디힐이요. 다른 것도 괜찮고 각각 장단점도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메디힐이 가장 가성비로 좋았어요. 구성도 괜찮고 쿨링감도 괜찮고 사용감, 밀착력, 가루날림 적당하게 육각형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가격 대비 비교해본다면 메디힐이 진짜 좋더라고요. 메디힐 제품들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는데 딱 결정을 해드릴게요. 수분이랑 진정 라인에 티트리라 히알루로산이 가장 좋았어요. 물론 비타민이나 콜라겐도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모델링 팩에서는 수분 진정 빼놓으면 다른 거는 뭔가 약간 쏘쏘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모델링 팩 중에서 고민하신다면 저는 메디힐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마스크 팩이요. 더마톨이요. 이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영업을 했어요. 1월, 2월부터 너무 좋아서 제발 사세요. 제발 쓰세요. 이거 리들샷이라 쓰면 진짜 좋아요라고 영업을 했었는데 여러분 써보신 분들 어때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물론 다른 겔 마스크 팩 있거든요. 저도 안 써본 것도 아니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밀착력이 끝장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앞뒤가 일반 겔이어가지고 주룩주룩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한쪽 면이 엠보면으로 되어 있어서 밀착감이 쫙 달라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써보면 진짜 쫀쫀하게 붙어요. 그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고민하시면 꼭 써보세요. 쓰고 났을 때 광채랑 탄력감도 좋은데 확실히 붙여놨을 때 그 밀착감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다 보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도 다시 봐도 더마톨이다. 제가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한 거는 더마톨이요. 몰랑이 분들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써보세요. 단, 이 제품은 뭔가 콜라겐, 탄력, 미백 쪽이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들이랑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스알엑스의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광고 보고 구매한 제품이고 이제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펩타이드는 뭐랑 쓰면 좋아요? 리드샷이랑 쓰면 좋아요. 이 리드샷이 약간 스킨케어 하는 기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왜 좋으냐고 물어보면 이 펩타이드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바르면 얼굴을 부스팅시켜주기도 하고 피부에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리드샷이랑 쓰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펩타이드가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를 푸들푸들푸들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푸들푸들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리드샷을 쓰면 리드샷의 유연 성분을 끌어당겨주니까 리드샷 쓰기 전에 쓰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리드샷으로 침투를 막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디바이스 기기랑 쓰기에도 괜찮고 리드샷이랑 쓰기에도 괜찮아서 기능성 제품들이랑도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얘는 펩타이드잖아요. 레티놀 레티날 같이 비타민 A 쪽이랑도 또 잘 맞아요. 그럼 뭐랑 잘 맞냐? 안티에이징 쪽 성분이랑도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식스 부스터 세럼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펩타이드 성분이 요즘에 다시 핫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 성분이랑 같이 펩타이드가 같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펩타이드 성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몇 주 동안이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써봤다? 이건 말이 안 돼. 안 써본 몰랑이 분들은 없을 거야. 내 영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 제품 꼭 써봤어요. 뭐예요? 리드샷이요. 몰랑이분들 제가 작년 6, 7월쯤에 이 리드샷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리뷰도 없었고 제품도 잘 없었고 올리브영에도 없었고요. 아무에서도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보여요. 리드샷이 홈쇼핑에도 있고 요즘에 뷰티컬리에도 들어가 있고 없는 플랫폼이 없던데요? 꽤 다 있던데요? 이 리드샷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저를 만난 친구들이 야, 네가 쏘아올린 공이다. 네가 쏘아올린 농구공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까지나 리드샷이 핫해질 줄 모르고 영업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영업을 할 때도 자신 있게 영업을 했는데 그만큼 효과도 확실하고 제품도 너무 좋아서 제가 영업을 막 하기 싫다가도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영업했던 제품이었고 물론 이렇게 리드샷이 너무나도 잘 될 줄 알았지만 너무 잘 돼서 아, 배 아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드샷 쓰면 뭐가 좋아요? 피부에 진짜 좋아요. 피부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각질층을 일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뒤에 사용하는 유연 성분을 끌어당겨주고 흡수력을 도와주니까 그냥 화장품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시너지를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리드샷 50부터 1000까지 다양한데 저는 가장 잘 쓰는 거 50, 100, 300이요. 이 숫자들을 썼을 때 피부에 자극도 덜 가면서 모공도 줄여주고 피부에도 좋고 여드름에도 좋고 진짜 이렇게 파인 결에도 너무나도 좋았어서 그냥 써보면 이 리드샷이 진짜 진짜 답이라는 거를 쓸 때마다 느끼고 있긴 해요. 스피큘라인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땡땡 스피큘라인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땡땡 스피큘라인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땡땡 리드샷처럼 다양한 리드샷 제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한테 이제 몰랑이 분들 물어보면 저는 그냥 오리지널이 가장 좋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 저는 스킨사이클링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화장품을 다른 거를 쓰면서 음식 영양소를 여러 개 넣어서 몸을 충전하듯이 피부에도 다양한 성분들을 넣으면서 피부에 영양을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딪히지 않는 이 오리지널 리드샷이 가장 좋더라고요. 얘를 극진히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령 쓸 때 뭐 하세요? 리드샷 꼭 쓰세요. 피부 겨울에 또 좋아서 제가 찐득하게 영업하고 있는 제품이 있죠. 라시엘르 엔자임 오토 스크럽 파우더 워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써줍니다. 여러분 사보세요. 피부결이 뭔가 거칠거나 화장이 잘 안 먹거나 각질이 조금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엔자임 파우더 워시 꼭 써보세요. 특히나 피부에 좁쌀 올라오고 피부에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두꺼워서 흰색으로 살짝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꼭 쓰세요. 왜 쓰냐고 물어본다면 피부에 그렇게 좁쌀이 올라오고 각질이 올라온 거는요. 각질 턴오버 주기를 잘 못 맞춰주는 것도 있고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탈락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워슈프 필링이 필요한데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는요. 가장 순해요. 자극도 없고 모공이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뽑아주기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 꼭 쓰세요. 저는 다른 제품 안 쓰고 얘만 진짜 진득하게 영업을 할 정도로 엄청 순하고 자극감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놓치지 않고 쓰는 제품이요. 파우더 워시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 영업합니다. 요즘에 또 잘 쓰는 제품이죠. 제가 먼저 영업한 건 아니고 이제 윤희든씨께서 영업을 해가지고 제가 영업당한 제품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비레디의 시카페인 라인 저 정말 잘 씁니다. 윤희든이랑 저랑 원하는 제형감, 제품이 비슷해요. 취향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산뜻한 거 좋아하고 수분감 좋아하고 찐득찐득거리고 무거운 거 싫어하고 기름기 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취향이거든요. 이게 시카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에도 좋아? 진정에도 좋아? 그리고 뭐 이렇게 흔적에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수분 진정, 흔적 오키오키 하고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에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진짜 그 세 개 다 약간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그 느낌이에요. 은은하게 스며드는 맛집같이 대놓고 엄청 맛있는 메인 음식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두루두루 다 자라는 그런 맛집같은 있죠. 백반 같은 느낌이야. 써보면 수분도 너무 잘 채워줘. 이거 썼을 때 진정도 잘 돼. 붉은기도 잘 잡아주는데 흉터같이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했던 애들까지도 약간 싹 사라지는 그 느낌?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는 다 써서 진짜 완전 공병이거든요. 진짜 리얼 공병? 얘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뺏어 쓰고 있어가지고 오빠 화장대에서 같이 가져온 제품이고 크림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크림도 정말 좋아하고 애정합니다. 뭔가 산뜻하고 수분감만 진짜 찐으로 넣어주면서 끈적임도 크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써보세요. 올 여름 내내 진짜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드름 제품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 보고 구매한 제품이 있거든요. 짜잔 공병입니다 여러분. 완전 찐 공병 리얼뜨루 완전 탈탈 다 썼어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이거든요. 앞에 소개한 비레디랑 비슷한 느낌인데 비레디가 조금 더 점성이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해주셔도 괜찮아요. 둘 다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둘 다 너무 만족하거든요. 올영 세일 때 저는 파티온 하나도 구매할 예정이고 조금 더 라이트한 제형감이 좋다라고 한다면 파티온 선택해주시고 점성이 쫀득쫀득한 게 좋아요라고 하면 비레디 선택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잘 써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 제가 젤 크림 이것저것 써봤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화장할 때 쓰기 정말 좋은 젤 크림이요. 에스네이처예요. 화장도 잘 먹고 수분감도 적당히 아니 너무 잘 느껴져. 피부에 수분감이 잘 느껴지니까 화장도 너무 잘 먹어. 젤 크림이라고 하면 보통은 끈적이기 마련이잖아요. 써봤던 앤 중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제가 진짜 꾹꾹 눌러쓰는 거 보이세요? 아침에 저 얘로 얹어서 흡수를 시켜주듯이 한 3, 4번씩 레이어를 해주거든요. 피부가 쫙쫙쫙쫙 엄청 잘 먹어요. 수부지, 지성, 끈적이는 거 나는 0.01%인데 용납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의 끈적임과 답답한 무거움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에스네이처 꼭 써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여름이라서 다시 꺼낸 제품은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쓰임 흠저 앰플. 몰랑이 분들이 언니가 아직 써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 아직 써요.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기도 하고 더마토리 쓰는 날 글루타치온 써주고서는 같이 써주면 시너지 완전 찰떡궁합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줄 때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넘버즈인 정말 잘 써주고 있습니다. 몰랑이 분들이 올영 제품 구매하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글루타치온 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 비타민, 그리고 알파리포산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란 미백에 도움을 주고 얘 진정되는 성분까지도 찐으로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면 피부 흔적도 약간 옅어지고 피부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미백이랑 흔적, 진정 이 세 개가 같이 고민인데 뭔가 앰플 딱 하나만 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글루타치온 이거 써보세요. 제가 선크림 3대장도 영업해도 될까요? 제가 작년에 진득하게 영업을 했었던 게 토코보예요. 토코보, 네, 맞아요. 제 전남친이 너무 좋아해서 전남친한테 영업당해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게 토코보거든요. 자기는 끈적이는 거 너무 싫다고 선크림이 답답한 거 너무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쥐어줬던 애들 중에서 저한테 너무 영업을 격하게 했었던 게 토코보. 토코보가 자기는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 토코보의 소프트 선스틱 답답하지도 않고 엄청 가볍고 그 느낌 자체가 안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해서 아직까지도 잘 써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 토코보에서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쿨링 선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쿨링 감이 느껴지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써보면 딱 썼을 때 오!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단점은 바르고 난 다음에 만져보면 아, 나 지금 발랐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그 유분감이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두 제품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파란색을 더 추천을 하고요. 이 파란색이랑 비슷한 느낌으로는 이거예요. 포어블러 업선 스틱 저랑 닥터지랑 같이 개발을 한 포어블러 업선에서 선스틱을 출시를 했어요. 이 선스틱이 훨씬 가볍고 목에다가 바르기에도 괜찮고 얼굴에다가 바르면 약간 피지 올라오는 걸 잡아주거든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어, 나는 피지 올라오는 거 싫어하는데 선크림도 깔끔한 걸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닥터지의 포어블러 업선 이거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개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라이트했던 거는 닥터지 뭔가 진짜 안 바른 듯한 느낌은 토크모어의 파랑이 약간 발랐는데 풀린감은 느껴지는 거는 이거 초록이 보라, 파랑, 초록으로 나눠서 소개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은은하게 쓰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피카소의 121번 브러쉬거든요. 신상 제품이고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얘를 좋아서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얘는 뭐냐면 스킨케어 바르는 브러쉬예요. 제가 이런 거를 은근히 원했거든요. 여러분 스킨케어 바르고 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거나 프라이브 바를 때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결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손에 위생적인 면도 케어를 할 수 있으면서 열감이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지 않아서 훨씬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 베이스 상태를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써봤는데 만족스럽고 두 개 다 구매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1번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사용한 흔적 보면 찐인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뽕을 띄워주는 제품이에요. 머리를 살짝 내려주고 빗은 방향 살짝 반대쪽으로 올려주고 난 다음에 드라이 열을 쐬주고 나서 뒤로 쫙 빼주면 열이 엄청 잘 먹거든요. 심지어 볼륨감도 빵실빵실 살려주고 길이감도 길어서 모발에 닿고 얼굴에 닿았을 때 뜨거움도 많이 없어서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볼륨감 없거나 모발에 축축 처지시는 분들이라면 써보세요. 생각보다 지속력도 오래 가고 볼륨감 살리기 엄청 쉬워서 뽕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왕추천드립니다.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짜 알차게 제품들 선정해서 다시 한번 영업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너무 애정하게 진짜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써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 제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었고 장단점과 비교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령 세일 때 이 영상 보시고 알차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바로 올령으로 달려가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